오늘 얘기는 우리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평등하지 않는데 이제 세상은 왜 평등한 거를 이제 중요시 하냐 그거에 반전이에요 반전 그 평등한 거 굉장히 중요시 하죠 누구나 평등해야 되고 동등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두고서는 억울하지 말아야 되고 부자도 그 다음에 거지도 같은 법 아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부자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세상은 평등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안타깝게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할 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더 많이 쓰고 더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아래로 두죠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싫어해요 혐오한다고 하죠 혐오한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나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싫어하게 유전적으로 그렇죠 기생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자동으로 돼 있대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굉장히 싫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보지 않는 척 냉대를 하거나 그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걸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평하다 근데 공평하지 않다라는 수학적인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계산이 되죠? 그러면 뭔가 이제 계산이 안 돼요 적립이 안 되죠? 불공평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평등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노예 옛날에 왕족 있잖아요 왕족 양반 그거를 이제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왕족이 됐고 이 사람은 왜 노비가 됐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딱 돼요 생활 때부터 어떤 사람은 왕족이 되고 어떤 사람이 노비가 될까요? 그런 거 없었죠? 어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누가?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왜 있어요? 복종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합리화 합리화를 하기 위해 하나의 장치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또 아까 했던 얘기 돌아가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나 나약한 사람들이 싫지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도 못 벌고 나약하고 쓸모가 없고 싫으니까 평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평등해 돈이 많으면 평등할 수가 있어 그나마 그렇죠? 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등할 수가 없지 근데 그렇죠? 평등하다고 하니까 평등해야 된다니까 뛸 수가 없는데 뛰어라 그리고 아 정상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뛸 수 없는 사람한테 서민들 평민 그렇죠? 노예계층 노예계층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알기 쉽게 부자의 기준을 봐야 돼요 부자가 평등하다고 하는 기준 그 다음에 노예계층에서 평등하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등해 줄 수가 없는 거지 알기 쉽게 그래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평등의 규칙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평등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반전이죠 누구나 동등하고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정의 정의를 가지고 오히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진짜 진짜 평등일까요 돈이 문제 돈이라는 개념이 그죠 이걸 벌 수 있는 장치라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정이 걸려있고 여기에 양반과 쌍놈처럼 제도가 돼 있어요 제도화 돼 있어요 부동산도 아 세금 내려 부동산 너무 비싸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뽑는 뱀 그죠 정치인들은 절대로 부동산을 내리는 법이 없대요 어 왜 부동산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정치 생명이 끝나버려 이 사람을 뽑지 않는데요 어 이제 책을 막 보시거나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해줘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 그렇죠 알려지지 않는 내용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역설이 역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노예를 오히려 지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음 오히려 그래서 옛날에 과거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제도가 있었는데 양반 제도를 폐지하려니까 누가 더 반대를 해요 노외계층이 반대를 해 어 이런다니까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폭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폭탄이 있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이라는 곳에 반대로 악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반전인 거예요 반전 우리는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함정을 깔아 놓은 거야 반대로 트랩을 하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오지 여기에 트랩이 있는 줄 알면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깔아버리니까 처음부터 걸려서 가니까 여기는 여기 트랩이 있는 건 고사하고 여기서 걸려서 넘어져서 가지 못하는 거죠 알기 쉽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골탕 먹는가 에 대해서 이제 해봤어요 서민들이 그렇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